2023년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밤 10시쯤 됐습니다. 5대 흥냄새제구강 공기팔팔 에덴타급기서비스 경기도 평택시 소재 1,2층 속층 80여평 남짓한 산업주택 와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집구조도 아름답고요. 전에 사시던 세입자 임차인분께서 1,2층 산독주택에서 고양이 8마리를 키우셨답니다. 방치수준으로 키우셨답니다. 고양이 냄새 엄청납니다. 오늘 오후 집주인 임대인분께서 전화주셔서 새로 도업에 적지하시고 입주청소까지 깨끗이 했는데 고양이 냄새 엄청난다고 담배냄새제거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담배냄새를 하루 많이 하다보니까 입주청소에 있습니다. 이곳은 고양이 8마리 키운 집 냄새제거 현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양이 냄새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 1박 2일에 걸쳐 고양이 냄새제거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욱하게 침착되고 있는 냄대제거 한큰이 액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곳 안방은 고양이 냄새 엄청납니다. 고양이 8마리를 이곳 안방에서 주로 키우신 것 같습니다. 바닥부터 국가기장, 에어컨, 화장실 곳곳에 고양이 냄새가 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고양이 냄새 없는 쾌적한 1, 2층 산독지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양이 냄새제거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밤 되시고요. 자욱하게 침착되고 있는 냄새제거왕 상큰이 액상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베인 고양이 냄새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욱하게 침착되고 있는 냄새제거왕 상큰이 액상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쉽게 고양이 냄새라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몇 수십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학에 침착되고 있는 냄새제거왕 상큰이 액상으로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산독지택 고양이 냄새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4월 30일 일요일 아침 8시쯤 됐습니다. 아주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고양이 8마리 키우신 집 고양이 냄새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2층 베란다에 심하게 베인 고양이 냄새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2층 베란다에 심하게 베인 고양이 냄새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